매년 겨울마다 폭설 소식이 이어졌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눈을 구경하기조차 어렵습니다. 일부 지역에선 강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해 겨울 가뭄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박웅 기자입니다.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버린 하천. 바닥에 깔린 하얀 돌들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전주천의 상류인 이곳이 이렇게 말라버린 이유는 올겨울 들어 강수량이 부쩍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전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전주천도 물 깊이가 얕아졌습니다. 진짜 물이 좀 너무 없고 악취가 좀 납니다. 물이 없으니까. 그래서 운동할 때에도 바람 영향에 따라서 악취가 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. 최근 두 달 동안 전북 적에 들은 비의 양은 38.3mm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. 게다가 눈은 단 두 차례 1.1cm만 내려 지난 겨울의 4%에 불과합니다.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조수주의 조수율은 아직까지 평년 수준을 지켜내고 있지만 당분간 충분한 양의 비나 눈이 내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눈 또는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. 또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겨울 가뭄이 길어지면서 자칫 물공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 감사합니다.